비타 비타 망단 아 안돼 육강령 아 작은 생선 아 몸매 싫어 총매만 아니었어도 저것 저렇게 처맞을 일이 없는데 오 스네골 탄필 오졌다 아이 이벤트 그지 같은거면 되네 아이 꼴밖에 하지마 작은 상자 염주 제빙 제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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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스네코 사일 오랜만이네 스네코 스네골 사일런트 삼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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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아 삼삼삼 삼삼삼 컴 lead сторон 두 신경독 가져와 빨리 깔때기 아쉽다 3-3-0-3-3-3 정밀 자는게 날란가? 1-3-3-4-3-3-4-4-4-7-4-4-8-4-9-4-3-7-4-1-4-3-7-4-3-4-3-5-2-1-4-4-2-1-4-5-2-9-0-2-5-2-5-2-5-2-3-5-1-8--5-4-1-6-5-3-8-6-6- flet 하하 p17 남았다 참.. 으아 포션도 큰 도움 안되는 애들이네 신경도 먼저 줌 아시 정말 종이약이 최고다 카드 먹고싶은데 체력 2 먹으려고 자구 분리타임 하나만 주세요 음 이건 못거르지 탐플 먹을까? 시폭 먹을까? 잠옵은 시폭이 났고 보스는 탐플이 낳을건데 제 해골이랑 눈이랑 기름 돌려주세요 안 돼 이제 내꺼임 네 해골 쩔더라 고개? 첫 핸드 되게 괜찮게 나온다 도마뱀 꼬리도 스네코 꺼라는게 하키의 정설 저거 제가 가져가서 다시 가져오면 0콜을 가져옵니다 코스가 외래 다시 가져오면 0콜 가져옵니다 아 내 총네 아 스네코가 스네코 하네 큰일났네 이거 막기 힘들거 같은데 막기 힘들거 같은데 막기 힘들거 같은데 형승 형승 현돌 비쇄장같은 쓰레기 집어치워 탐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시폭걸 성공 시폭걸 성공 실력 갬 신경도까지 매국 슬더스 청구둘로 베르나 지이아몬로 지이아몬로 공조로 이어가 귀집비 지이아몬로 지이아몬로 뭐라 어차피 형상으로 잡을 것 같은데 허접이 된 과도자 지금 기준으로는 정품 맞아 8282-8088 정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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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cares 정품 bunny 정품 정품 마름쇠 심장 딜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강화가 좀 힘드니까 심장 딜 심장 딜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텅스텐 막대라도 있으면 좋겠다 줄거지 등 안수어 장어나 먹으렴 와씨 1톤에 46댐을 때리는 인카운터가 있다 귀집이 안 넣었으면 여기서 귀집이 안 넣었으면 여기서 향냄새 맡을 거나 안 넣었다 고맙습니다 흐릿함 지금도 좀 애매한데 어차피 유령의 영상이 뭐야 또 왔어? 총매 못쓴게 좀 아쉽네 죽어 덩실덩실러 잔상고단은 폭주가 맞겠죠 폭주 다리걸기 뭐야 왜 겁조용 공포 뭐야 돈 남은거 포션 사는데 쓰자 시폭세대 폭주 강화 못한거 좀 아쉽다 형상을 써야되나 말하자나 또 숫자 계산해야돼 나이 없어서 혹주 총매가 잡힌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프를 쓰면 19인가? 18 다운타운 18이니까 폭속하면 으아 폭수 속매 9배니까 162면 한참 못을 한다 어이쿠 이라 패스 달패 개수록 잡긴 잡았는데 체력 손해가 너무 큰데 아 딱댐이네 아 딱댐 너무 좋지 여기는 영상쓰는게 맞을거같아 귓집비도 뺄걸 오예 천맥 개잘 넣었다 아이고 역할이 고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쪽이동 명이나물 폭주 전등 아니면 태양계 모형 전등 모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베하네 역시 유령의 영수한 반응이 없어 최고의 카드 맹련 버즈 총매 하나 더? 심장이라 총매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총총영웅 평상 쓰는게 아니다 안쓰는게 맞겠다 아니다 쓰는게 맞나? 아니 안쓰는게 맞겠다 어차피 종이학이라서 쫄 이유가 없어 백련 퍼즐을 볼지 말지 안녕하세요 이겼네 이거면 내가 이겼다 심장 오 잡수 결론 평상 쓰던 날은 상관이 없었.. 나가 아니라 썼어야 했네 하 이제 연타였으면 규질빛 쓴다 근데 이걸 오디리 이걸 오디리 심장의 부수 없다고 안 돼 심장의 부수 없다고 안 돼 아니 이렇게 쉽게 이기는건데 아니 이렇게 쉽게 이기는건데 아이씨 아이씨 형상 쓸걸 저